다음을 듣고 알맞은 그림을 고르십시오. 1번 저, 여기 남은 음식 좀 싸주시겠어요? 네, 손님. 잠깐만 기다려주십시오. 다시 들으십시오. 저, 여기 남은 음식 좀 싸주시겠어요? 네, 손님. 잠깐만 기다려주십시오. 2번 오래간만에 호숫가를 걸으니 참 좋네요. 저도 그래요. 그런데 산책도 좋지만 우리 다음에는 저 사람들처럼 자전거도 타봐요. 다시 들으십시오. 오래간만에 호숫가를 걸으니 참 좋네요. 저도 그래요. 그런데 산책도 좋지만 우리 다음에는 저 사람들처럼 자전거도 타봐요. 1번 무거워 보이는데 그 짐을 좀 받아들일까요? 네, 고맙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무거워 보이는데 그 짐을 좀 받아들일까요? 네, 고맙습니다. 2번 오랜만에 등산을 해서 그런지 힘드네요. 정산까지 얼마나 남았어요? 30분 정도는 더 가야 돼요. 잠시 쉬었다 가요. 자, 이 물도 좀 드시고요. 다시 들으십시오. 오랜만에 등산을 해서 그런지 힘드네요. 정산까지 얼마나 남았어요? 30분 정도는 더 가야 돼요. 잠시 쉬었다 가요. 자, 이 물도 좀 드시고요. 자, 이 물도 좀 드시고요. 1번 1번 그럼 이 방으로 할게요. 다시 들으십시오. 이 방은 창문도 크고 아주 좋네요. 마음에 드세요? 가구도 다 있어서 아주 편할 거예요. 네, 그럼 이 방으로 할게요. 2번 이 양복에 어울리는 구두를 사려고 하는데요. 그 옷에는 이런 게 잘 어울릴 것 같은데요. 한번 신어 보시겠어요? 이 양복에 어울리는 구두를 사려고 하는데요. 그 옷에는 이런 게 잘 어울릴 것 같은데요. 한번 신어 보시겠어요? 이거랑 비슷한 건 있어요. 다른 거로 보여주세요. 1번 손님 방은 302호고요. 열쇠는 여기 있습니다. 고마워요. 그런데 제가 짐이 좀 많은데 도와주시겠어요? 네, 여기 두고 가시면 저희가 옮겨드리겠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손님 방은 302호고요. 열쇠는 여기 있습니다. 고마워요. 그런데 제가 짐이 좀 많은데 도와주시겠어요? 네, 여기 두고 가시면 저희가 옮겨드리겠습니다. 2번 자, 이제 손 놓는다. 손잡이 잘 잡고 앞만 보고 가야 돼. 어, 놓지 마. 넘어질 것 같아. 내가 뒤에서 따라갈 테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뒤에서 따라갈 테니까 걱정하지 마. 1번 오늘 설거지는 내가 할게요. 그럴래요? 그럼 내가 그릇이랑 식탁을 치울게요. 그래요. 빈 그릇 좀 이쪽으로 주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오늘 설거지는 내가 할게요. 그럴래요? 그럼 내가 그릇이랑 식탁을 치울게요. 그래요. 빈 그릇 좀 이쪽으로 주세요. 2번 저 이 앞 버스 정류장에서 지갑을 주었는데요. 이거 주인 좀 찾아주세요. 저 이 앞 버스 정류장에서 지갑을 주었는데요. 이거 주인 좀 찾아주세요. 아, 네. 이 신고서를 좀 써주세요. 성함하고 연락처, 물건을 주운 시간과 장소 적어주시고요. 밑에 서명해 주세요. 다음을 듣고 알맞은 그림을 고르십시오. 1번 공연 시작하려면 아직 30분 정도 남았어요. 그러네요. 그럼 저기서 뭘 좀 먹을까요? 좋아요. 저도 배가 좀 고팠는데 잘 됐네요. 다시 들으십시오. 공연 시작하려면 아직 30분 정도 남았어요. 그러네요. 그럼 저기서 뭘 좀 먹을까요? 좋아요. 저도 배가 좀 고팠는데 잘 됐네요. 2번 불이 나가서 그러는데 전구 좀 갈아주세요. 그래요. 그럼 이 의자 좀 고팠는데 잘 됐네요. 그래요. 네, 그럴게요. 조심해서 하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2번 불이 나가서 그러는데 전구 좀 갈아주세요. 그래요. 그럼 이 의자 좀 잡아줄래요? 네, 그럴게요. 조심해서 하세요. 다음을 듣고 알맞은 그림을 고르십시오. 1번 수미 씨, 이제 식사 끝났으니까 손님들께 케이크 좀 나눠 드릴까요? 네, 제가 자를게요. 여기 있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수미 씨, 이제 식사 끝났으니까 손님들께 케이크 좀 나눠 드릴까요? 네, 제가 자를게요. 거기 접시 좀 주세요. 여기 있어요. 2번 여기 잠깐 앉았다가요. 그래요. 미술관이 생각보다 꽤 널래요. 오, 이렇게 보니까 작품들도 새롭게 보이는데요. 그렇죠. 서서 볼 때와는 다른 것 같아요. 다시 들으십시오. 여기 잠깐 앉았다가요. 그래요. 미술관이 생각보다 꽤 널래요. 오, 이렇게 보니까 작품들도 새롭게 보이는데요. 그렇죠. 서서 볼 때와는 다른 것 같아요. 다음을 듣고 알맞은 그림을 고르십시오. 1번 수미 씨, 여기에서 뭐 해요? 스케이트 더 안 타요? 아까 넘어집니다. 아까 넘어진 데가 아파서 좀 쉬고 있었어요. 그래요? 그럼 좀 쉬어요. 전 한 바퀴 더 돌고 올게요. 다시 들으십시오. 2번 2번 선생님 퇴근하세요. 근데 무슨 책이 그렇게 많아요? 제가 들어 드릴게요. 괜찮아요. 10번 WHAT 10번 순서 문 제가 들어 드릴게요. 괜찮아요. 문만 좀 열어주세요. 주차장까지만 가져가면 되거든요. 에이, 주세요. 제가 차까지 가져다 드릴게요. 다음을 듣고 알맞은 그림을 고르십시오. 1번 어서 오십시오. 여권 주시고 이쪽에 가방 올려주시겠습니까? 여기요. 아, 그리고 창가 쪽 자리로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 여권하고 탑승권이고요. 자리는 창가 쪽으로 해드렸습니다. 즐거운 여행 하십시오. 다시 들으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여권 주시고 이쪽에 가방 올려주시겠습니까? 여기요. 아, 그리고 창가 쪽 자리로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 여권하고 탑승권이고요. 자리는 창가 쪽으로 해드렸습니다. 즐거운 여행 하십시오. 2번 어머, 야, 노트북 그렇게 무릎 위에 놓고 쓰면 안 돼. 화상 입을 수도 있대. 잠깐 쓰는 건데 화상까지 입겠어, 누나? 그래도 거기 탑자 위에 올려 놓고 써. 다시 들으십시오. 어머, 야, 노트북 그렇게 무릎 위에 놓고 쓰면 안 돼. 화상 입을 수도 있대. 잠깐 쓰는 건데 화상까지 입겠어, 누나? 그래도 거기 탑자 위에 올려 놓고 써. 다음을 듣고 알맞은 그림을 고르십시오. 1번 여기 경치 좋다. 우리 잠깐 내려서 사진 찍고 갈까? 그래, 아직 시간 많으니까 이 근처에 차를 세우고 구경하다 가자. 다시 들으십시오. 2번 2번 열쇠가 어디 갔지? 퇴근해야 하는데 차열쇠가 안 보이네. 그래요? 음... 아, 여기 있어요. 아, 그 밑에 떨어져 있었네요. 2번 열쇠가 어디 갔지? 퇴근해야 하는데 차열쇠가 안 보이네. 그래요? 음... 아, 여기 있어요. 아, 그 밑에 떨어져 있었네요. 다음을 듣고 알맞은 그림을 고르십시오. 1번 사람도 많은데 그냥 걸어갈까요? 6층까지 가야 하는데 힘들지 않겠어요? 기다리는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은데요. 그냥 계단으로 가요. 그냥 계단으로 가요. 다시 들으십시오. 사람도 많은데 그냥 걸어갈까요? 6층까지 가야 하는데 힘들지 않겠어요? 기다리는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은데요. 그냥 계단으로 가요. 회의 자료 복사하는 거예요? 2번 회의 자료 복사하는 거예요? 네. 몇 장만 더 복사하면 돼요? 네. 전 회의실에 먼저 가 있을 테니까 가지고 오세요. 네. 몇 장만 더 복사하면 돼요? 다음을 듣고 알맞은 그림을 고르십시오. 1번 이 표요 더 일찍 출발하는 걸로 바꿀 수 있을까요? 네. 한 번 확인해 볼게요. 다시 들으십시오. 이 표요 더 일찍 출발하는 걸로 바꿀 수 있을까요? 네. 한 번 확인해 볼게요. 2번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다쳤어요? 계단에서 넘어졌는데 크게 다치진 않았어요. 다행이네요. 얼른 퇴원하셔야죠. 다시 들으십시오.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다쳤어요? 계단에서 넘어졌는데 크게 다치진 않았어요. 다행이네요. 얼른 퇴원하셔야죠. 다음을 듣고 알맞은 그림을 고르십시오. 1번 김 사장님 좀 뵈러 왔는데요. 지금 회의 중이시니까 이쪽에서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김 사장님 좀 뵈러 왔는데요. 지금 회의 중이시니까 이쪽에서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2번 2번 어, 어디에서 음악 소리가 들려요? 저기 공원에서 공연을 하나 봐요. 우리도 구경하고 가요. 다시 들으십시오. 어, 어디에서 음악소리가 들려요? 저기 공원에서 공연을 하나 봐요 우리도 구경하고 가요 다음을 듣고 알맞은 그림을 고르십시오 1번 여보, 이 그림 위치가 어때요? 여기에 걸면 돼요? 아니요, 조금만 내려주세요 좀 높은 것 같아요 그럼 여기쯤? 다시 들으십시오 여보, 이 그림 위치가 어때요? 여기에 걸면 돼요? 아니요, 조금만 내려주세요 좀 높은 것 같아요 그럼 여기쯤? 2번 다 됐습니다 어떠세요? 거울 한 번 보세요 길이도 괜찮고 파마도 잘 된 것 같아요 다시 들으십시오 다 됐습니다 어떠세요? 거울 한 번 보세요 길이도 괜찮고 파마도 잘 된 것 같아요 다음을 듣고 알맞은 그림을 고르십시오 1번 손님, 주문 도와드리겠습니다 어떤 아이스크림으로 드릴까요? 딸기맛 하나랑 바나나맛 하나 주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손님, 주문 도와드리겠습니다 어떤 아이스크림으로 드릴까요? 딸기맛 하나랑 바나나맛 하나 주세요 2번 여보, 스웨터는 옷장 서랍에 넣을까요? 아니요, 위쪽 옷걸이에 걸어주세요 여보, 스웨터는 옷장 서랍에 넣을까요? 아니요, 위쪽 옷걸이에 걸어주세요 다음을 듣고 알맞은 그림을 고르십시오 한 번씩 읽겠습니다 1번 이거 좀 봐주실래요? 옷에 커피를 쏟았어요 어디 좀 볼까요? 음... 세탁하면 깨끗해질 거예요 언제까지 해드리면 돼요? 내일까지 해주세요 이거 좀 봐주실래요? 세탁하면 깨끗해질 거예요 세탁하면 깨끗해질 거예요 그동안 답답했는데 높은 데 올라오니까 좋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등산이 좋아요 이렇게 정상에서 멀리 바라보고 있으면 마음이 편해져요 맞아요 우리 이제 자주 와요 우리 이제 자주 와요 우리 이제 자주 와요 3번 스마트폰 사용자가 모바일 쇼핑 이용객이 모바일 쇼핑 이용객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대가 20대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0대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여전히 컴퓨터로 쇼핑을 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앞으로 모바일 쇼핑 이용객이 더 늘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대화를 잘 듣고 이어질 수 있는 말을 3번 스마트폰 사용자가 많아지면서 모바일 쇼핑 이용객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대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0대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여전히 컴퓨터로 쇼핑을 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앞으로 모바일 쇼핑 이용객이 더 늘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대화를 잘 듣고 이어질 수 있는 말을 다음을 듣고 알맞은 그림을 고르십시오 한 번씩 읽겠습니다 1번 왜 이렇게 옷이 다 젖었어요? 밖에 비 와요? 네 집에 오는데 갑자기 비가 오네요 우선 이걸로 좀 닦으세요 다음을 듣고 알맞은 그림을 고르십시오 한 번씩 읽겠습니다 1번 왜 이렇게 옷이 다 젖었어요? 밖에 비 와요? 네 집에 오는데 갑자기 비가 오네요 우선 이걸로 좀 닦으세요 2번 수미 씨, 여기예요 여행은 즐거웠어요? 네 그런데 비행기를 오래 타서 그런지 좀 피곤하네요 많이 기다렸어요? 아니에요 가방 이리 주세요 제가 들게요 2번 수미 씨, 여기예요 여행은 즐거웠어요? 네 그런데 비행기를 오래 타서 그런지 좀 피곤하네요 많이 기다렸어요? 아니에요 가방 이리 주세요 제가 들게요 3번 대학생을 대상으로 대학 교육을 받으려는 목적을 조사한 결과 좋은 직업을 갖기 위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능력 개발과 지식 습득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는 진학률은 높아졌지만 취업률은 낮아지는 현실에 대한 학생들의 고민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3번 대학생을 대상으로 대학 교육을 받으려는 목적을 조사한 결과 좋은 직업이 좋은 직업을 갖기 위해라 좋은 직업을 갖기 위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능력 개발과 지식 습득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는 진학률은 높아졌지만 취업률은 낮아지는 현실에 대한 학생들의 고민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을 듣고 알맞은 그림을 고르십시오 한 번씩 읽겠습니다 1번 어? 비밀번호 맞게 눌렀는데 왜 안 열리지? 제가 한 번 해볼게요 정말 안 되네요 고장 났나봐요 제가 가서 경비 아저씨 불러올게요 어? 비밀번호 맞게 눌렀는데 왜 안 열리지? 제가 한 번 해볼게요 정말 안 되네요 고장 났나봐요 제가 가서 경비 아저씨 불러올게요 2번 2번 정말 축하해요 준비하느라 고생했죠 이거 받으세요 뭘 이런 것까지 준비했어요 바쁘신데 와줘서 고마워요 고장 났나봐요 와 손님이 많네요 가게도 꽤 크고요 2번 정말 축하해요 정말 축하해요 정말 축하해요 준비하느라 고생했죠 이거 받으세요 뭘 이런 것까지 준비했어요 바쁘신데 와줘서 고마워요 3번 와 손님이 많네요 손님이 많네요 가게도 꽤 크고요 3번 30대 여성을 대상으로 화장품 구매 장소를 조사한 결과 화장품 전문 매장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백화점과 대형마트가 뒤를 이었는데 백화점 이용객은 지난해에 비해서 크게 줄어든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3번 3번 30대 여성을 대상으로 화장품 구매 장소를 조사한 결과 화장품 전문 매장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백화점과 대형마트가 뒤를 이었는데 백화점 이용객은 지난해에 비해서 크게 줄어든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을 듣고 알맞은 그림을 고르십시오 한 번씩 읽겠습니다 1번 어? 왜 밥이 안 됐지? 어디 봐 밥솥 버튼을 안 눌렀나 보네 이상하다. 분명히 눌렀는데 1번 2번 민수 씨, 이거 여기에 심을 거예요? 네. 조금만 더 파면 되니까 잠깐만 들고 계세요 알았어요. 그런데 다 심고 나면 물 좀 많이 줘야겠어요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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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수 씨, 이거 여기에 심을 거예요? 네. 조금만 더 파면 되니까 잠깐만 들고 계세요 알았어요. 그런데 다 심고 나면 물 좀 많이 줘야겠어요 3번 3번 여러분 혹시 비행기를 이용하면서 짐이 없어지거나 늦게 도착한 적이 있으십니까? 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 보고서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4년까지 비행기 수하물 사고 수는 2010년에 최고였다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4번 사고 종류로는 짐이 늦게 도착하는 지연 사고가 가장 많았고 5번 가방 안에 물건이 깨지는 파손 그리고 분실이 각각 그 뒤를 이었습니다 3번 여러분 혹시 비행기를 이용하면서 짐이 없어지거나 늦게 도착한 적이 있으십니까? 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 보고서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4년까지 비행기 수하물 사고 수는 2010년에 최고였다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사고 종류로는 짐이 늦게 도착하는 지연 사고가 가장 많았고 가방 안에 물건이 깨지는 파손 그리고 분실이 각각 그 뒤를 이었습니다 또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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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실이 각각 그 뒤를 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